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데이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필터링 또는 선택 둘 다 같은 의미에요 사실은 그때 사용하는 WHERE 라는 SQL 문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WHERE 라는 문장이요. 레코드를 필터링 또는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레코드만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데 이렇게 씁니다. SELECT 문장과 함께 써요 SELECT COLUMNAME FROM TABLE 까지는 똑같아요. 그런데 모든 컬럼 값을 다 얻는게 아니라 레코드 값을 주어진 컬럼의 그 모든 레코드 값이 아니라 WHERE 문장을 써 가지고서 어디에? 이 오퍼레이터와 함께 COLUMNAME OPERATOR VALUE 이런식으로 씁니다. 여기에 그 사용되는 오퍼레이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 이 컬럼이 어떤 숫자면은 그 같은 몇번째 라든지 뭐 2 3 이라든지 그런거 또는 같지 않다 라는 것으로 이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이 무슨 말하자면 괄호 같은 모양이죠. 이거는 NOT EQUAL 라는 뜻으로 쓰여요. 연산자 그리고 요거는 뭐뭐보다 그 클 때 뭐뭐보다 작을 때 이거는 크거나 같고 이거는 작거나 같다. 다 알고 있는 부등어잖아요. 즉 그 필드의 값이 그 컬럼에 있는 값이 주어진 VALUE 값과 비교했을 때 요러한 연산에 해당되는 것들 뭐뭐뭐 같은 것 같지 않은 것 골라낼 때 쓰는 겁니다.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한 연산이 있어요. BETWEEN LIKE 인데 굉장히 용도가 많아요. 사실은 BETWEEN 한번 눌러볼게요. 우리가 요거는 자세하게 실습은 안해보지만 그 의미는 좀 알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BETWEEN 이라는 키워드 다음에는 VALUE1, VALUE2 사이에 AND 라는 키워드를 써서 주는데 그것과 그것 사이에 있는 값을 주는 겁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값이 PRICE라는 테이블에 PRICE가 있는데요. PRICE의 RANGE를 줄 때 BETWEEN 10 AND 20 그러면 이건 INCLUSIVE에요. 그래서 10 포함해서 20 사이에 있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. 결과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? 이 테이블 상에서 10과 20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실행시키면 아까 테이블에서요. 실행시켰을 때 맞네요. 그죠? 아 제가 잘못 봤네요. 10과 20 사이에 있는 거죠. 다 10 넘는 거죠. 그죠? 이런 값만 리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테이블에 어떤 RANGE를 주어서 우리가 그걸 디스플레이 할 때 쓰는 죄송합니다. 이 BETWEEN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. like라는 연산자도 있어요. like는 뭐뭇과 같은 그 의미잖아요. 그래서 뭐뭇과 같은 걸 의미해 연산에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a 로 시작하는 건 a % %a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문자로 시작하거나 특정한 문자로 끝나는 그리고 또는 특정한 그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등등으로 우리가 할 때 요런 걸 쓰면 되고요. 여기에 그 예제 하나 있으니까 볼까요? customer name이 a 로 시작하는 사람 골라내는 거예요. a %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customer name 중에 a 로 시작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 볼까요? customer name, a, a, a 로 시작하는 것만 골라낸 거죠. 이런 식으로 like 연산자가 사용할 수 있다. 이 웨어 문장과 함께 쓰는 겁니다. 항상 연산자에요. 연산자. 그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. 또 하나 in 이라는 거 있죠. in은 그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의 초이스를 주고서 뭐뭐뭐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골라낼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. 그러니까 column name in, 괄호 열고 value 여러 개를 주면 돼요. 이것도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쉽겠죠.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이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ountry라는 그 항목 중에서 Germany와 프랑스와 UK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레인지에 들어간 거를 그러면 in 이라는 이런 연산자를 쓰면 됩니다. 여기 보면은 국적 country가 customer record 중에서 Germany, UK, 프랑스, UK, 프랑스, Germany만 골라낸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korea와 japan만 골라낸다. 등등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계시고요. 실제로 where cloud을 쓰는 방법을 한번 이제 또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그 mydb에 그 my guest라는 어디 있죠?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sql 문장으로 where cloud을 한번 써볼 겁니다. id, first name, last name인데 where, last name equal though. 그러니까 그 though라는 그 성을 갖고 있는 last name을 갖고 있는 사람만 골라내는 문장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. 한번 해볼까요? 이거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좀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그 여러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ysqli num rows로 돌린 거고 그리고 while 문장으로 해 가지고서 이 fetch association으로 끄집어내는 건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만 다른 거죠. control c 자 실행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에요. id는 1번, name은 존도 한 사람 있다.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우리도 근데 직접 코딩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? 음... 예쁘게 해 놓은 거 아깝네. 이것도 다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네요. 이번에는 그냥 다 가져옵시다. control c 이번에는 그 where cloud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 이거죠. user name이 우리는 root라는 거 password 없다는 거 음... 뭐가 없을까요? 나머지들은 뭐 수정할 거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존도라는 사람이 나오는 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. control s 뭐라고 저... 음... 이거는 그 where cloud이니까 we are where.php 를 우리가 하고서 그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where select 가 아니라 where w-h-e-r-e 자 우리는 두 명이 있었잖아요. 사실은 두 번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존도라는 그 last name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직접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